오늘은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을 가지고 인생을 바꾸는 비즈니스 구축하는 법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총 다섯 가지 얘기할 건데요 오늘 그 딱 중간이 세 번째 이야기고요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은 내가 어떤 사업을 좀 해야겠다라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필요의 개명입니다 필요의 개명 어떤 산업에서든 기회를 만들어내는 법 어떤 산업에서든 기회를 만들어내는 법이라고 M.J. 드마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은 나에게 완전한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회 같은 거 찾으시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정말 기회라는 게 널부러져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M.J. 드마코는 우리한테 생산가치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생산가치주의 가치를 생산하는 이런 쪽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묻는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생산가치주의를 실현할 훌륭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니즈를 찾거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해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다는 거죠 나는 정말 기업가 정신이 돼서 부의 추월차선을 달려나가고 싶은데 뭐 마땅히 할 만한 아이디어가 없네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M.J. 드마코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데 소질이 없지만 변명을 내는 데는 소질이 있다 이런 것들 다 변명이라는 거죠 나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훌륭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변명을 하고 있다 어떤 변명일까요? 자신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한 변명이라는 겁니다 기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기회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 나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러신 분들은 왜 기회를 보지 못하느냐 미지의 변수, 새로운 기술, 수고로움, 시행착오, 리스크, 실패 이런 것들을 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보기 싫어하니까 당연히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변화라는 기회라는 것은 변화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생기니까 무서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워요 리스크가 큰 것 같아 어떻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결국에는 안 하게 되고 쳐다보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기회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들이 찾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명확한 길, 단계별 청사진, 백만장자 멘토, 벤처캐피탈의 재산조치원 게다가 실패에 대비해 안정망으로서의 안정된 직장 이런 것들을 갖춰오는 기회들을 찾으니까 당연히 아이디어가 없죠 당연히 자신의 눈에 뭐가 보일 리가 없습니다 필요의 개명은 생산가치주의 체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명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하고 제가 내일까지 이야기할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서 특히 상대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부자들이 큰 부자, 큰 부자들이 부자인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가치를 창출했다 가치를 통제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상대적 가치를 창출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절대적 가치라는 것은 정말 없었던 것을 있는 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울 수 있고 아무나 찾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절대적 가치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상대적 가치 A보다 B가 나은 것들 B보다 C가 나은 이유들 이런 것들만 찾으면 된다는 거죠 브랜드 Y가 아닌 브랜드 X를 선택할 때 브랜드 X는 가치 경쟁 게임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옷을 사거나 어떤 물건을 샀을 때 특정 브랜드를 선호한 경우가 있죠 그 브랜드는 여러분들에게 상대적 가치를 주는 겁니다 그 선택되지 않은 그 물건이나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보다 덜하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MJ 드마커 여기서 우버의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택시와 우버를 비교하면서 상대적 가치의 개념을 설명하는데요 일반 택시, 우버 전부 다 택시 서비스예요 우버도 절대적 가치를 창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택시 서비스를 만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버가 일반 택시를 완전히 밀어냈느냐 이 일반 택시와 우버 사이에서는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어떤 차이냐 그게 바로 상대적 가치인데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볼게요 그냥 속도 및 정식성입니다 일반 택시는 독차 시간을 알 수 없는 반면에 우버는 언제 도착할지 고객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비용도 명확하다는 거죠 일반 택시는 내가 여기서부터 인천까지 가는데 여기가 얼마 나올지 감잡을 수 없어요 그죠?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버는 정확히 얼마인지가 나온다는 거죠 또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 택시를 부를 때는 콜센터에서 10분이면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10분이 사실은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버는 정확한 시간을 온다는 거죠 또 안락함과 정갈함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택시는 택시 안이 더러울 수도 있고요 지저분할 수도 있습니다 깨끗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버는 그래도 대개 대부분 깨끗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는 거죠 또 책임감도 있습니다 일반 택시기사들은 승객들에 대한 책임감이 없지만 우버는 기사들이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퇴출될 수 있기 때문에 승객들에게 굉장히 신경감을 느끼고 잘하려고 한다는 거죠 또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선택의 기회는 일반 택시들은 누가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버는 내가 택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지불 용이성도 있습니다 일반 택시를 사고 내릴 때 호주머니나 지갑을 찢어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찾아야 되지만 우버는 그냥 우버 택시를 내릴 때 사전에 등록된 그 카드로 결제가 되는 거죠 또 비용면 우버는 이런 모든 서비스에서 일반 택시보다 낮거나 돈급인데 일반 택시보다도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에 우버는 일반 택시를 다 몰아내고 자신들이 시장을 점유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가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가치를 만드는 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는 제품이나 사업이나 서비스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품과 해당 산업을 뜯어보면서 모든 가치 속성을 파악해 보라는 겁니다 주된 속성들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요 그리고 이런 주된 속성 기준을 먼저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제품과 산업들을 면밀하게 아주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고 다 뜯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예로 듭니다 이 책에서 칼을 볼 때 우리가 포인트, 엣지, 스파인, 핸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포인트 차별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칼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칼 다 무 자르고 배추 짤 때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칼 끝이 어떤 모양인지 칼 손잡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칼 손잡이가 금장으로 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선호하겠죠 이런 식으로 상대적 가치를 줄 수 있는 여지가 같은 칼일치다도 어마어마한 게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속성 집단을 구성해 보라는 건데 웹사이트라든지 주문 처리라든지 제품 사진이라든지 회사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출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잘 살펴보고 그 중에서 매출이나 구매에 판매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빠르게 수정하거나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러면 당연히 그 물건을 더 잘 펼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상대적 가치를 만드는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치를 만들 때 빠지기 쉬운 여섯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여섯 가지 오류는 무엇이냐? 첫 번째, 시장 강가의 오류입니다 사업주가 상대적 가치를 성공의 지표로 여기지 않을 때 시장 강가의 오류에 빠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커피를 잘 모릅니다 커피 마실 줄 말하지? 그런데 제가 카페를 열어요 그런데 어디다 열었냐? 스타벅스 옆에다 여는 거죠 그럼 누가 제 카페를 찾아올까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금 뭔가 사업을 하려는 거 상품을 하려는 거, 서비스를 하려는 거 이런 것들이 내가 시장성에서 경쟁이 되는 건지 상대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지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나는 굉장히 특별한 카페야 나는 뭔가 이렇게 차별화를 뒀어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그 차별화가 고객들은 전혀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속성 고립의 오류 한 가지 속성에만 집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비즈니스에서는 여러 가지 속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타벅스 커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스타벅스의 커피 맛도 나쁘지 않고 그 스타벅스 카페의 분위기 그리고 와이파이, 책상과 의자 이런 복합적인 것, 그리고 접근성 이런 복합적인 게 될 거에서 우리가 스타벅스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카페는 원두가 제일 중요해 커피 맛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한 가지 속성만 올인해서 이 한 가지 속성만 내가 마치 하얀이면 모든 비즈니스 잘 될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비즈니스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속성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큰 것 한 방의 오류 이것은 시장에 한 번도 없었던 독특한 제품을 찾는 거예요 이건 어떤 생각에서 기인하냐면 내가 최초이기만 하면 경쟁자가 없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이건 아무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면 대박이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나는 이 세상을 만들어낸 창시자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제품을 쓸 것 같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이라서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에 누리는 이점이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완벽한 시장이 다 원하는데 아직도 그 누구도 만들어내지 않은 제품, 상품, 서비스를 찾아낸다는 거 만들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런 아이디어는 쉽게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디어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시작도 못해보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네번째, 분비는 방해 오류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어떤 내가 사업 아이템을 해야겠다 했을 때 그게 별로야 내가 별로 이 아이디어 훌륭하지 않은 것 같아 왜 훌륭하지 않냐고 생각해봤더니 이미 누군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이미 누가 하고 있네 그래서 이건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오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세상 아래 하늘 아래에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도 쉽지 않고 설령 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시장에 먹힐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한 것은 누군가 이미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어? 다른 사람도 이게 될 거라 생각했네? 그럼 여기서 내가 그 사람과 좀 어떻게 다르게 상대적 가치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매하면 되는 건데 아 이미 누가 비슷한 거 하고 있네 이건 안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분비는 방해 오류입니다 다섯 번째 텅 빈 방해 오류 이번엔 반대인데 아무도 안 하네 하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실축화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포기를 하냐면 이거 이렇게 아무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의 하지 않음을 정당화시키는 핑계인데 이런 거죠 어떤 집은 굉장히 분비는데 어떤 집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 집은 어떻게 정치에 대해서 손님 하나도 없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집은 음식 맛이 맛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가는 거죠 근데 그 집이 이제 막 이제 막 오픈을 아직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집이 창업을 한지 개업을 한지 뭐 1, 2일밖에 안 돼서 아직 홍보가 안 돼서 사람이 없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손님 없으니까 야 저기는 손님 맛이 없겠네 음식 맛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간다는 거죠 이런 게 텅 빈 반의 오류예요 내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어 어? 이거는 뭐 누가 안 할 리가 있나 이런 거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걸 거야 하고서 지뢰 짐작으로 포기하는 거 이게 바로 텅 빈 반의 오류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유저 기업가의 오류입니다 기업가 규칙이 어디에도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열렬한 사용자여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커피를 카페를 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엄청 좋아야지만 그 카페를 열어서 성공할 걸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커피를 한 잔도 안 마시는 사람이 해도 카페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뭐 무조건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엄청 좋아한다 그런 사업과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게 유저 기업가의 오류입니다 사실 그런 건 아무런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품이나 서비스 열렬한 이용자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을 바꾸는 비즈니스 구축하는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 필요의 개명에 대해 드리겠습니다 필요의 개명은 MJ 드마커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시간까지 한 번 더 필요의 개명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필요의 개명 오늘 이야기 쭉 들으시고 내가 하려는 사업에서 어떻게 해야 상대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지 한 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